게임으로 영어 배우자 Magistry 2 네 번째 미션 해볼 차례입니다 아 아니구나 다섯 번째 미션이구나 어쨌든 다섯 번째 미션은 Shadow of the Past 과거의 그림자? 과거의 오점? 그런 의미인가? The Objective is Destroyed the Dark Tower 어둠의 탑을 퍼게 해라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r Majesty, Your Majesty? Excellent! Then straight to business These lands have long been thought cursed Poisoned by the ruins of Andraevas's magic tower Who is Andraevas you ask? I would not have thought his name would fade from memory Andraevas was an evil mage who destroyed Lormidia with an army of minotaurs What was Lormidia? Hear me sire, how times have changed Lately I've been hearing rumors of a mage fitting the description of Andraevas in these parts I dismissed them at first The man's been dead for hundreds of years But they've been too numerous and credible to ignore completely And recently people spotted what looked to be the ancient mage's tower This is most troublesome news, Your Majesty If Andraevas has indeed returned He is a threat to you and the entire kingdom We must hasten his return to his ancestors I don't want to wake up one day in a palace surrounded by minotaurs This is the end of the declaration of royal advisor This is the end of the memorial from the royal advisor Let's start with the beginning Let's start 오드바이서가 두 가지 이야기 왔습니다. 메이지를.. 메이지를.. 메이저 북쪽에 있다,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두어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미션에서 두어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블랙스미스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이 미션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게 된다면 맨 처음에 이렇게 위자드 길드를 먼저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새로 생겼죠, 위자드 길드. 그래서 이걸 세워주자. 위자드 길드의 위자드 길드가 저의 차이저들이 아무 짓을 할 수 있다. 드레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그 메이지가 더 이상 날뛰지 않게 막아줍니다. 위자드 길드가 2레벨까지 업그레이드 되면. 일단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메이지의 간섭 없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죠. 이렇게 플레이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안걸립니다. 왜냐하면 위자드 길드를 세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레이했던 대로 로그 길드 세우고 레인저 길드 세우고 하는 도중에 또 메이지가 와가지고 또 한번 승질내고 가고 그러다보면 이제 어느 순간 영웅은 다 죽어있고 돈은 안 모이고 돈은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위자드 길드부터 제일 먼저 위자드 길드를 세컨드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우선입니다. 2번 미션에서만 그 다음에 위자드 길드가 좋은게 알아서 건설되고 알아서 회복합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진득대 열심히 공격하지만 어 1 3줄고 3 올라가고 2줄고 2 올라가고 바로바로 어쨌든 간에 얼른 로그 3명 뽑고 그 다음에 없애줄래 로그 다른 돈꼬름 앨릭서로 또 먹었네 아 이상한 말이지 아직 살 수도 없는 엘릭서랑 포션 못 썼어 벌써 왜 그러지 이게 무작위로 이제 생기나 본데 뭐 나쁠 건 없죠 오오 리노타오스 일단 한번 여러분들 다이다이 괜찮겠니? 괜찮겠니? 아 아 두방일만 죽 도망가라 너 죽었다 잘가시게 이번 미션이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Insidious Blow라는 게 새로 생겼죠. Insidious 하면 교활한, 음흉한 이런 뜻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타격. 좀 더 센 그 상황에 미노타로스 2마리. 레인저 밀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Accurate Shot 말고도 두 개도 생겼습니다. Weakening Shot, Pain on Spirit, 이렇게. Weakening Shot 하면은 이제 이 기술을 쓴으로써 디스크립션 보니까 Apply an effect decreasing melee attack ability. 적의 근접 공격 기술을 떨어뜨린다. 뭐 그런 기술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Pain on Spirit, 그러니까 뭐 영혼의 고통? 뭐 뭔가 Decreasing amount of mana, mana over a castle. 아 이건 마나를 이제 깎아먹는 그런 기술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드 길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자드 뽑을 수 있고. 아 메이지, 마법사. 그래서 Many destructive spells. 파괴마법을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vulnerable. vulnerable 많이 봤던 단어죠, 여러분들. 약하다. 음, vulnerable 자체. 그래서 굉장히 어, 유리몽이죠, 유리몽. 메이지가. 아주 체형이 약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되는 영웅 중에 하나고. 그리고 Can you learn the magic shield spell on the 5th level? 5레벨 되면은 magic shield라는 기술이 생긴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이 위자드 길드, 위자드 길드 보니까 lightning bolt, 번개.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가 쓸 수 있는 스페. 그냥 번개 내려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Firebolt, 뭐 화염구 이거. 뭐, 메이지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스킬 중에 하나. 뭐 쭉 보시면 이 Description 보면은. 뭐 input large damage of target with a range of action. 이제 왠지. 왠지. 왠지 어떻게죠? They applied an effect. Inflictismal injuries over a course of time. 이제 시간 지날수록.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불. 불 데미지. 볼까요? 마나. 마나. 필요하군요. 이런 내용. 자, 여기서. 위자드 길드는 특이한 게. 오, 뭐야. 그 사이에. 어잇. 다시 돌아와서. 위자드 길드에서는. 또 영웅들이. 이 위자드 길드에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외반. 인챈트먼트. 마법 부여죠. 인챈트먼트. 쥐 잡아가지고. 그리고. 영웅들이. 위자드 길드에서. 자기들의. 무기에. 인챈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입원이 되겠죠. For a fee. 어. 군을 내고. 여기. 클레이머스 길드에. 이번 미션부터. 또 새로운. 스킬을. 또 개발할 수 있습니다. Faith. Restoration. 해가지고. 신념. Faith라는 신념이고. Restoration. 하면은. 회복. 복구. 그런 뜻이니까. 뭐. 신념이 복구되면서. 이 원형 기능이. Apply an effect that restore mana over course of time. 만화가 이제. 지날수록. 다시 뭐.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For my toil. 지금 금방전에. Amulet of restoration. 이렇게 말해줬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도.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템이. Wing of partition. 보호의 만지.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공격에. 이제. 방어를. 방어력을. 향상시켜준다. 지금 여기서. 아직 개발도 안된건데. 아까 누가. 로그 중에 한명이. 들고 있던데. 이상해. 한 컨셉의. 팁이라면. 영웅들이. 물건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이런. 수월. 아니지. 몬스터. 비스트들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점에다가. 세워주니.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템 사러 왔다가. 이제. 비스트라는지. 이제 뭐. 수월에서. 쥐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대응해줄 수 있으니까. 방어탑 굳이. 세울 필요가 없죠. 음. 그 다음에. 길드 세울 거 다 세웠으니까. 이제 길드 없고요. 이제. 들어갑시다. 이번 미션부터. 이제 위자드 길드를 세우면서. 또 세울 수 있는 게. 저기. 위자드 타워. 음. 마법사 타워하기. 이것도 이제. 빌드. 빌드 이섭 바이. 네. 마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건설됩니다. 오. 클났다. 웨어프 나왔다. 늑대인간 나왔습니다. 늑대인간. 아. 빨리 홀업으로. 나와야지. 방어가 가능한데. 레벨 10 짜리인데. 공격력이 100입니다. 지금. 분명 여기서. 영웅 몇 명. 이결할 시간.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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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이고. 공격력이 100이야. 같은 레벨의. 미노타워스는. 320에. 공격력이. 24밖에 안되는. 그쵸. 그쵸. 그거에 비하. 그거에 비하. 완전. 공포죠. 충격과 공포. 새로 생긴 워리어에서. 이제. 워리어들에 대해서. 새로 생긴. 스킬은. 메이밍 블러우. 메이밍은. 불구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그 타격.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여기. 돌아가라. 다시 보면. 인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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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밀레어 탭. 그리고. 근접 기술. 근접 공격. 아. 슬로윙. 디. 타겟. 슬로윙. 타겟. 그. 저기. 이제. 느려지는. 느려지는. 기술. 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이. resistance. to pain. 고통에 대한. 저항. 말 그대로. 데미지를 덜 받겠죠. apply an. effect that. improves a warrior's. from all attacks. 모든 공격에서 부터.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 부터. 이제. 데미지를 덜 받는다. 그런. 기술. 그리고. 아까. 클라이어스 딜에서 안 봤던 게. hammer of faith. 신념의 망치. 그래서. medium damage. 중간 정도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어이. 여기. 레드맨이 나왔다. 그리고. push enemy back. 적을. 뒤로. 밀어. 밀쳐버리는. 기술이랍니다. 메이지를 뽑으면. 좋은데. 약간. 아까 말씀은. 너무 유리몸이다. 다시 살리려면. 또 돈이 꽤 드는. 꽤 드는 영웅이라서. 꽤나. 꺼려지는데. 그래도. 잘 키워나면. 또.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이게. 마법 데미지가. 그니까. 일단. 개발하고. 마법 개발해주고. 끝나면. 메이지 나오도록.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좀. 고용해보죠. 메이지들은. 고용해보죠. 메이지들은. 메이지들은. 메이지는. 혼자. 처음에 레벨 1일 때. 혼자 두면. 금방. 금방. 죽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좀. 호의를 해주면. 좋긴 합니다. 디펜스 블랙. 플래그를.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메이지한테. 디펜스 블랙을. 지정해줘가지고. 옆에. 몇 명의 영웅들이. 호의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때까지는. 결국 붙어져야 됩니다. 메이지에 좀. 어르신. 코우랑 할아버지.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초반에는. 아주. 약하시기 때문에. 음. 노인보호. 음. 노인공룡의 정신까지. 이걸 가르쳐주면. 아주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워리어가 지금. 빛을 내고 있죠. 이게 지금. 홀리. 패트리니지. 패트리니지 하면. 애용. 뭐 보호. 보호란 뜻이 있습니다. 보호. 아. 맞다. 잊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매직 바설하고. 스태셔 오브 킹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 매직 바설. 지워주는 거 깜빡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매직 바설. 근데. 바설 하면. 이제. 그. 큰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마법 시장입니다. 마법 시장. 여기서. 여기서. 영웅들이. 엘릭서를 살 수 있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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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엘릭스가 엄청 많이 있죠 한 7개 있는데 엘릭스 오브 스톤 스킨 이제 그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엘릭스 밀리어텍으로부터 방어력 올려주는 거 이거 거북이 등껍질처럼 튼튼하게 해주는 아 이것도 이제 방어 물약 여기도 엔티 매지컬 엘릭스 요긴 마법 저항 물약이네요 엔티 반대니까 그리고 파워 공격력 상승해주는 엘릭스가 이제 엘릭스 오브 오브거 스트렝트 오브거의 힘을 주는 물약 밀리어텍 그 다음에 엘릭스 오브 트루에인 이거는 이제 레인지어텍 공격력 상승 그리고 마지막에 엘릭스 오브 스닉 위스턴 뱀의 지혜 물약 이제 마법력 증가시키는 물약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약 다 상품 준비 끝났고 상품 준비 끝났고 디스트럭션 디스트럭션 하면 파괴니까 그쵸 이제 건물에 치명타를 입히는 근접 공격 도와프는 디스크립션 볼까 하이리 리시스텐트 매직 마법에 강한 저항이 있고 이원 리스판트 아텍 플렉 아텍 플렉의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고 이즈리 데모리쉬 데모리쉬 하면 이제 부수다 뭐 건물 따위를 그래서 건물을 쉽게 부수는 능력 있고 그리고 Do not like elves 엘프족을 싫어한답니다 이건 이제 어느 rpg든지 딱 나오는 설정인데 그대로 잘 반영했죠 레벨 2가 되면은 이제 스톤 블럿 스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pplies an effect Improving Dwarf's protection for measure attack 그래서 마법 공격으로부터 강한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스킬 이제 개발시켜주고 자 이제 뭐 돈이 많이 도니까 기본 설정 금액도 이제 100에서 200으로 좀 올려줍시다 그래야 주위에 이렇게 초반부터 막 돈을 많이 올려버리면 얘네들이 돈 맛에 와가지고 싼 보상금에는 정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 조금씩 주다가 이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걸 이 플래그 걸어주는 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미션에서 새로 나온 이제 몬스터 되시겠습니다 Fire Elemental 뭐 불의 요소? Elemental은 원소니까 불 원소? 그래서 그래서 디스크리션은 그리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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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군중 인파 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불에 불에 타는 영웅들 쉽게 반대편으로 막 도망가는 영웅들을 보면 이제 얘를 쉽게 볼 수 있다 뭐 아무튼 근처에 가면 불붙는다 뭐 그런 말이겠죠 공격력 60에 체력이 이제 AP가 이제 6천 아니 천 천짜리 아주 강한 몬스터입니다 오 이제 할아버지 혼자서 이제 미노타우로 쓰는 게 거뜬해지 않네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든데 어르신 어르신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지금 소프트 해야 되는데 누가 안 오니 어 울력 달았고 네 누가 아무도 안 오냐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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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리하신다 오 어르신 또 무리하시네 무리하시네 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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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에이 오으어 오에이 다행히 돈이 많아서 내가 막 Mit 힐의 조선이 필요한데 클레릭스가 필요한데 아 역시 영웅들이 잘 컸어 아이고 이제 잡아야겠다 과연 누가 이럴 것인가 육대인간 대 레인저 때마침 동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어르신 한방 어 어 얼렸어 어 쎄 아 또 있네 오 3벨이다 과연 멀리칠 것 같지만 뒤에 누가 따라와 준다면 왠이 웨인저 이길 수 있을까 아 도와줘야겠다 뒤에 추가 지원을 할 때까지 도와줘야겠습니다 오 예예예 오케 다들 힘을 모아서 물리쳤어 이번 미션부터 또 인이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발할 수 있는게 하나 더 생겼죠 파티 리서치 파티원을 파티원을 모아서 파티를 결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파티원들끼리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게 파티를 결성합시다 결성합시다 자 파티 모여라 워리어 금전 그 다음에 거리 은걸 웨인주 한 명 그 다음에 클레믹 한 명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파티 한 명이 또 500원씩 와 두워프가 굉장한데 혼자서 다정되는데 멋있다 오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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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션 이번 미션 투어퍼가 다하네 와... 드러브 짱턱스인데? 음 이번 마지막 브리핑은 안 해주네 대사가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Majest2 네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Shadow of the Past 오늘 나왔던 단어들, 표현들 다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